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파행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안수일 시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안 의원은 탈당과 별개로 의장선출 결과를 둘러싼 법적 소송은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혀 탈당 배경을 놓고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어제 오전 탈당계를 제출한 안 의원은 의장선거 파행 등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느껴 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후반기 의원 구성 과정에서 저로 인해 발생된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의힘을 아끼고 사랑하는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남겨드렸습니다. 하지만 탈당과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의총 결과에 반해 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한 일로 국민의힘 울산시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더욱이 의장선거 과정에서 두 번 기표된 투표지 한 장을 두고 무효표 논란이 일면서 안 의원에 의해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일단 법원은 안 의원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탈당한 건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내린 결심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안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장선출과 원구성 논란에 이어 탈당까지 국민의힘 내분으로 촉발된 시의회 파행이 이대로 수습될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제이쉰 뉴스 구현희입니다.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울산 지역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주차장을 반드시 지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공동주택 신축 시 전기차 주차장의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중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 지는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은 반드시 지상에 설치하고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도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 지역 공공기관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도 올해 안에 지상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량은 화재 발생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용 배터리는 100% 완충하더라도 충분한 안전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만약 문제가 발생해도 일명 배터리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첨단 BMS가 이를 차단하고 제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1,5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울산시와 BGF 에코머티리얼즈는 어제 물수불산 생산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GF 에코머티리얼즈는 온산공단 내 자회사 플루오린 코리아 부지에 1,5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무수불산 생산 공장을 신설합니다. 무수불산은 반도체와 2차전지, 일반산업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든 불속의 제품의 핵심 원료로 이 공장의 생산 규모는 국내 사용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5만 톤입니다. 울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 계획노선에 있는 도로에 대해 전면 정비 대신 소규모 정비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향후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 시 보도와 차도를 전면 공사할 가능성이 높아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노면 상태가 나쁜 옥동 군부대 앞 도로도 올해 보도정비 공사 구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울산 지역 첫 산업단지형 생복주택이 어제 북구 매곡산업단지의 첫 삽을 떴습니다. 매곡산업단지 행복주택은 총 사업비 285억 원을 들여 연면적 1만 6천여 제곱미터, 지상 17층 규모로 오는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에서 3층까지는 130대 규모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되며 4층부터 17층까지는 144호의 행복주택을 건립해 지역 청년과 인근 기업체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울산시가 제안한 외국인 정책을 수용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주최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시가 제안한 외국인 정책 5건 중 3건을 법무부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와 광역비자 신규 도입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장학생에 대해 재정능력 심사를 면제하고 제조업 취업 시 한국어 능력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관은 최대 5년 이내에 범위로 하고 소상공인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상환 연장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어제 오전 울산에도 일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불볕 더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보가 나와 올여름은 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앞유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부유물이 물에 둥둥 떠다니기까지 합니다. 급히 밖으로 나온 운전자는 우산을 쓰고 대피해 보지만 성인 남성 허리 높이까지 올라온 물에선 걷기조차 힘듭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서 다시 찾은 현장은 바닥엔 온통 지늘그로 가득하고 물에 잠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차들도 도로에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운전석 높이까지 올라온 물에 황급히 대피했다는 운전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또 다른 현장에도 자동차 여러 대가 물에 반쯤 잠겨 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갑자기 내린 뒤에 이렇게 저지대에선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와 서생면 등에서 침수사고 33건, 인명구조 신고 2건 등 모두 38건의 피해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종다리는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태풍,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부 최대 풍속이 초당 17m 이상이면 태풍으로 물류하는데 종다리는 최대 풍속이 초당 18m 정도 수준인 소형 태풍이지만 작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8월 20일 오전 울산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북쪽으로 빠르게 올라가다 21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 부근에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태풍이 남쪽 바다에 고온다습한 공기를 끌고 올라와 비가 내리더라도 기온이 쉽게 내려가긴 힘들어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10월 공업축제를 앞두고 어제 울산공업축제 먹거리 쉼터 운영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김철 공업축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먹거리 쉼터에 참가하는 13개 단체 회장 등 30여 명이 모여 공업축제 먹거리 쉼터 운영 방안과 공간 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먹거리 쉼터엔 대규 경북과 호남, 충청과 강원, 제주 등 전국 5도 향후회가 참여해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고 태화강 라면과 치맥, 전 등 메뉴를 다양화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범사업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칭 영유아학교 6곳을 시범 운영합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책으로 영유아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 모색을 위한 교육부의 시범사업입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엔 사립유치원 2곳과 어린이집 4곳이 선정됐으며 내년 2월까지 기본과정 8시간과 돌봄 4시간 등 하루 12시간의 교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 역도부 김아은 선수가 제10회 한국중고역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1학년 김아은 선수는 지난 13일부터 지난 19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중부 45kg급에 참가해 인상 46kg, 용상 63kg, 합계 109kg을 들어올려 금메달 3개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팀 박채린, 김근희, 정의진, 안태현, 김리한 선수도 메달을 추가해 울산스포츠과학중은 이번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 4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배터리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투명 태양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서관용 교수팀은 금속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연결 부위를 없앤 16제곱센티미터 크기의 투명 태양전지 모듈을 개발해 자연태환강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태양전지는 건물과 자동차의 유리, 소형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다음 달 10일 제8회 울산항 항망안정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올해 콘퍼런스는 프랑스와 공동 추진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항만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항만으로서 울산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마련됩니다. 콘퍼런스는 신규 선박 연료 등장에 따른 위험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럽회사안전청과 노르웨이 선급협회, HD현대중공업 등에서 발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 태화강 마두이축제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8만 5,660명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태화강 마두이축제 추진위원회가 어제 개최한 평가보고회에 따르면 방문객 연령대는 40대가 44%로 가장 많았고, 체류시간은 반나절 정도가 59.9%로 당일 방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태화강 활용 수상 프로그램을 늘려 주민 참여를 확대한 점을 축제 성공 요인으로 뽑았고,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이 짧은 것을 아쉬운 점으로 들었습니다. 시민단체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경상좌도 병영성의 북문루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병영성 북문지에 성곽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물루는 복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구의회의 북문루 복원과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 것을 청원하는 1,441명의 서명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구청은 북문의 고고학적 흔적과 역사적 자료가 없어, 물루의 명확한 형식과 자리를 파악할 수 없다며, 복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 남구 관내 공원 물놀이장 5개소가 폐장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열린 강변 물놀이장과 동평 물놀이장 등 공원 물놀이장 5개소에 일평균 45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한 뒤,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